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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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당장 통일이 된다면 이 갑작스러운 질문의 답을 찾아 꼭 30년 전 오늘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통일을 이뤄낸 나라 독일로 찾아가 봤다 혹시 저의 어차익은 역시 굉장히 positive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자들이 지난리에서 지난리에서 일을 계층이 있었을 때 그리자들이 사실은 피해가 어려워진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를 전해왔한 것은 정말 매우 좀 더 참여한 것이죠. 오늘 이번에 또는 더 바라며. 독일 국민들의 자유를 막아섰던 높고 두꺼운 장벽은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무너졌고 1990년 10월 3일 또 한 번의 기적,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나의 독일이 탄생한 것이다 통일이 되고 통일의 주인공 독일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통일 전부터 지금까지 구 동북 지역의 작은 도시 예나에서 살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다 무엇보다 역사적인 이 일을 언제 겪었느냐에 따라 통일에 대한 기억도 통일을 이해하는 시각도 모두 다를 듯한데 이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인해 저희는 어린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기회에 대해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 아주 많이 알아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국에서 학교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한의 아이가 일어나서, 이곳에 대해 아쉽게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하지만 우리가 자랑이 더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희가 더 강좌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습을 받았다. 어린이 엄청나게 영원한 것 같다. 그 아이들에게는 아멘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전에 그들의 전쟁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아이들에게는 아멘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의 비교에서 가장 멋진 것이다. 나는 그의 큰 스크롱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아빠로도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의 아빠로도 잘 지냈을 수 있었다.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예나 가족에게 통일은 그런 것이었다. 음악의 도시 라이프치히. 더 이상 동서 구분의 의미가 없어진 구 동독 지역의 이 도시에서는 통일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하기도 한다. 음악 전공자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곳은 이제 전 세계 음악도들에게 열려있다. 바로 그 시대의 고학기를 공부하고 싶었던 서독 출신의 개릭 역시 그 기회를 찾아 동독 지역인 라이프치희로 유학을 오게 된 것이다. 통일 후 30년. 독일에서는 통일 전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다. 베를린 시내 곳곳에서는 구동독 시절 국민차로 불리던 트라반트를 자주 볼 수 있다. 통일로 추억이 되어버린 이 옛날 자동차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는 컬러로 변신을 하고 관광객들의 도심 투어를 책임지고 있다. 통일을 귀에 삼아 사업가로 성공한 안드레 프라거 씨가 바로 이 이색 사업을 시작한 주인공이다. 통일 무렵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동독에서 태어났지만 서독에서 대학을 다니며 자본주의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구 동독 시절 트라반트가 집에 도착하는 날이면 잔치를 벌인 만큼 인기가 많았던 이 자동차는 통일이 되자마자 단종이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리고 저희가 한名의 오전을 구입한 후 3 트라반트입니다. 하나가 10 D-Mark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에 들어가서 문화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로둥을 구입한 후 50 D-Mark을 구입한 후 50 D-Mark을 구입한 후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들도 먹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다가들은 욕심을 주셨습니다. 오다 하지만 자동차 3대로 시작한 이 사업이 100대로 늘었고 베를린 대표 관광 상품이 된 지금은 1년이면 6만 명이 트라반트를 탄다고 한다 이렇게 통일은 그에게 큰 선물이었다 이제는 추억이 된 분단의 역사